윤석열 대통령이 11일 필리핀과 싱가포르, 라오스 순방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5박 6일 동안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송민화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동남아 3개국 순방을 계기로 아세안과의 관계를 최고위 단계인 포괄적 동반자로 격상한 것은 가장 눈에 띄는 성과입니다. 이는 지난 1989년 한-아세안 대화관계를 수립한 지 35년 만에 동남아 외교에서 거둔 결실입니다. 지금까지 아세안이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국가는 미국과 일본, 중국, 인도, 호주 등 5개 나라에 그쳤는데 이번 격상으로 우리나라도 이들 국가와 대등한 수준으로 급부상했습니다. 특히 지난 2022년 공개한 우리나라 최초의 독자 지역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과 아세안 특화 협력 전략인 한-아세안 연구 대상을 실현하기 위해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평가입니다. 윤 대통령이 아세안에서 최근 권력 교체가 이루어진 일본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재확인한 것도 한일, 한미일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10일 라오스에서 이시바 시계로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열고 기시다 전 총리부터 이어진 한일 협력 흐름을 이어가자는 데 뜻을 같이 한 점도 고무적입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일관되게 해양 세력 협력을 공고히 함으로써 북, 중, 러를 견제하는 외교 전략을 구사해 왔습니다. 이번 양국 정상회담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해 한일 그리고 한미일이 유기적으로 대응한다는 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했으며 특히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면밀히 가동하기로 한 점은 윤 대통령의 외교 전략을 잘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필리핀 바탄 원전 건설 재개나 싱가포르 첨단 산업 분야의 전략 물자 공급 확대 등은 경제적 측면에서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KFN 뉴스 송면하입니다.